핫이슈 다릅니다. 박빙의 순위다툼 치열합니다. 순위다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10% 30% 관중 입장이죠. 백신 접종도 늘어나고 7월에는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도 생긴다고 하는데 야구장 관중 입장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사전 일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평가전이 있대요. 대표팀과 평가전. 일군팀하고 경기를 하는데 어느 팀이 될까? 준비 중입니다. 롯데자연스 민병원 선수가 리그에 돌아왔습니다. 첫 안타도 쳤습니다. 지금 부상 중인 삼성 라이벌리 선수 있죠? 삼성이 고민이 많은데 조만간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이야기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자고 나면 순위가 바뀝니다. 상위권은 너무 치열하죠. 순위가 양분이 돼 있습니다. 26일 현재 1위 SSG 랜더스하고 승차 없는 2위가 삼성 라이벌리 선수 이렇게 딱 그 다음에 7위 NC 다이노스 여기까지는 3.5게임 차죠. 박빙이죠 굉장히. 하지만 7위하고 8위 기아 타이거즈하고는 3게임 반. 1위하고 7위하고 차이만큼 7, 8위도. 7위하고 10위 롯데자연스가 5게임 반입니다. SSG가 어젯밤 연장 10위에 혈두 끝에 KT를 상대로 9대5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막판에 또 동점 만들고 이기고 그 다음에 또 서로 찬스가 있었지만 SSG의 뒷심 훨씬 강했다. 유견승 질주했는데 사실 SSG가 매우 힘겨운 오후를 보냈거든요. 선수들이 부상이 너무 많았어요. 팀 내 부상자가 속출합니다. 폰트 선수인지 아팠죠.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고. 르이키 선수도 조만간 돌아오겠지만 상당 기간 자리를 비웠고 김상선 선수도 벤치프레스 하다가 이를 다치고 하재현 선수도 합류가 좀 늦어지면서 페이스가 떨어지고 최주환 선수는 햄스트링이었고 얼마 전에 와서 교체로 지금 페이스 끌어올린 중인데 이 정도 주전 멤버들이 쫙쫙쫙 다 빠지면 팀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근데 버팁니다. 이거 대단하죠. 새 얼굴들, 교체 멤버들 넣는 대로 다 잘해줍니다. 오원석 선수 깜짝 등장해서 스타가 되죠. 어제 외야에서 보사를 기록했던 김강민 선수의 수비 이런 부분들 또 출신수 선수 어제 안타는 없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볼렛으로 팀 승리에 기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크다고 봅니다. 좀 부진해도 팀이 잘 나가면요. 부진한 선수도 좀 부담이 덜하고 부상으로 빠져있는 선수도 부담이 좀 덜하죠. 그러다가 이 선수들이 또 컨디션도 회복하고 합류도 하게 되면 팀은 더 잘 나간다. 어제는 기아 타이거즈 브룩 선수가 좀 잘 던졌죠. 브룩 선수가 잘 던지고도 이기지 못했는데 기아가 어제 그래도 이겼습니다. 이겼지만 기아도 역시 지금 부상자가 많죠. 너무 많죠. 아프면 답이 없죠. 맹댄 선수가 팔금치 뭐 지금 염자라고 하는데 이거 팀 안팎에서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 부상이 뭐 좀 어느 정도일지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하고들 있는데 큰 부상은 좀 많이 해야 될 텐데요. 뭐 엎친 데 좀 덮친 격이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기아가 지금 부상자 때문에 굉장히 다운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SSG의 약진은 대단히 인상적이다. KT는 어제 고영표 선수가 좀 잘 던졌는데 호투가 빛이 발했습니다. 또 연장 뭐 연장에서 1,4말루 끝내기 찬스도 날렸는데 디심이 좀 부족했고 하여튼 뭐 조기 등판을 마무리가 했는데도 털리면 답이 안 나오죠. 관중 입장 얘기입니다. 야구장 관중 입장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여기에서 그냥 연동해서 움직입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30% 부산은 거리두기 단계가 5월 말에 조중이 되면서 이번 주말부터 10에서 30%로 상향이 되는데 지금 10% 관중 입장은 무조건 적자입니다. 입장 수익이 당일 경기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이 전혀 안 되죠. 30%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를 할 수 있는데 백신을 맞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났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변동 가능성도 좀 생깁니다. 6월부터는 조금 더 완화 7월부터는 조금 더 완화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KBO가 문체부와 함께 7월부터는 30% 이상 정말 희망 같아서는 50% 정도까지도 관중 입장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희망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거 마구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시국에 무슨 야구냐 공놀이냐 지난해도 사실 이런 주장 때문에 지금 야구가 중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야구계가 다 감내했죠. 야구부장 그러면 야구인인가 야구부장 야구인이 아니죠. 야구부장은 유튜버. 하지만 야구와 밀접한 일을 하죠. 저도. 그래서 당신 친 야구가 아니냐. 그러면 맞습니다. 야구부장이니까. 하지만 저도 국민 한 사람이죠. 방역수칙 지키는 건 기본입니다. 정부 지침.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살아가는 방법이니까요. 하지만 한날 그깟 공놀이에 생계가 달린 사람이 수백 수천 명입니다. 저는 뭐 실내 음식점이나 예식장이나 장례식장이나 여러 가지 뭐 다중복합시설의 뭐 거리두기 지침이 완화되는 것을 봤으니까 야구장도 풀어라. 이런 주장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야외 스포츠인 프로야구의 방역관리 수준 과학적인 어떤 접근법 이 부분을 좀 짚어보고 싶은 거죠. 시즌에 앞서서 KBO 리그 관계자 수천 명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저는 음성 판정 받았습니다. 뭐 지금 시즌 굉장히 조심해서 치르고 있죠. 검사도 자주 합니다. 지난해에도 뭐 3명 이상의 확진자가 야구장을 다녀갔지만 역학조사 결과 재감염은 야구장에서는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내에서 뭐 떨어져 않습니다. 지금 실내 음식점에서 떨어져 앉았지만 그래도 음식 먹지 않습니까? 뭐 같이 가면 안 되지만은 모르는 사람들 옆에 건너 건너 다 먹죠. 뭐 마스크 쓰고 밥 먹을 수 있나요? 안 되죠. 또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야구장에선 자리에 써도 지금 음식 숙제 안 되죠. TV 중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뭐 관중분들 마스크 꼭꼭 잘 쓰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뭐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도 듭니다. 최소 30% 이상 50% 정도는 좀 열어달라는 것이 야구계의 입장인데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로야구 팀이니까 아 이거 죽는 소리 하는 주체가 좀 불분명하잖아요. 하지만 이미 야구단의 적자가 너무 심각하니까 구조조정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날아간다는 얘기죠. 삶의 터전을 잃는 이들이 속출을 할 겁니다.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좀 과학적인 접근 그 다음에 면밀한 실태조사를 해서 감염 위험성이 만약에 진짜 높다. 아 그럼 뭐 관중의 입장 10%가 아니라 무관중 해야죠. 아 무관중도 이거 위험하다. 그러면 이거 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보여주기 식으로 야 사람 많이 모이는 장면 있으면 안 돼. 아야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또 마음이 느슨해질 수 있어. 안 돼. 그래서 야구장 이놈만 이렇게 막 조인다?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TV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 맨날 밑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촬영에 임했습니다라는 자막을 보이는데 마스크 안 쓰고 방송하면서 다닥다닥 붙어 안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칸막이 설지도 들쭉날쭉인데 어떻게 방역에 만전을 기했을까요? 물론 촬영하기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을 했어요. 근데 보면 실내에서 마스크 벗고 밖에 나와면 마스크 딱 쓰는 그런 화면이 많던데 체온 측정 정도만 딱 하고 마스크만 착용을 잘하면 이제 뭐 이거 다 되는 건지 실례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가 이렇게 촥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이렇게 죽이는 광선을 뿜어내는 것은 아니지 않나 야외에서 치러지는 야구는 방역수칙 준수에 있어서는 실내 여러 이벤트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전하다 이건 뭐 의료진들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맞죠. 화장실이나 사람 접촉 공간 이런 부분은 소독을 매우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7월 정도 되면 상당히 조금 완화가 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요. 올스타전 열립니다.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7월 24일 고축돔입니다. 올스타전. 7월 24일 고축돔에서는 올스타전이 열리고 전날에 7월 23일에는 7월 23일에는 20세 이하 올스타 팀하고 또 야구 국가대표팀이 같이 평가전을 갔죠. 그런데 그에 앞서 국가대표팀하고 국내 팀이 두 차례 정도 평가전을 연다고 그러는데 1군 팀입니다. 지금 KBO가 섭외 중입니다. 가능한 베스트 전력으로 좀 해달라 이렇게 팀들한테 부탁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뒤로는 왜냐하면 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휴식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팀들도 사실 연습 상대 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국가대표팀 상대니까 그래도 뭐 완전 A클래스 상대 아닙니까? 그런데 에이스를 내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 KBO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외국인 투수까지도 좀 나와줬으면 이런 바람이 있는데 이것은 KBO의 바람입니다. 민병헌 선수 돌아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가운 얼굴 왔죠? 야구 부상이 아니었죠. 야구 문제 뭐 팔꿈치라든지 어깨라든지 물어 뭐 또는 햄스트리 이게 아니고 뇌 동맥류인데 굉장히 걱정 많이 했죠. 최소 이제 하반기 정도 예상을 했는데 굉장히 빨리 돌아왔고 정말 다행입니다. 2군을 막 폭격을 했어요. 스턴 감독이 직접 전화해보고 데려오겠다. 전화해보니까 뭐 안 데려올 수 있나요? 팀이 급한데. 콜! 바로 어제 근데 롯데가 역전패를 좀 당했어요. LG의 분위기도 최근에 안 좋았는데 그래서 서로가 막 이기려고 했는데 역시 LG의 D심이 강했다. LG 불펜이 완전히 틀어막았다. 민병헌 선수가 1회 타쯤 올리는 내한타를 쳤는데 사실 매우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잖아요. 1루스트유가 이제 포구를 했는데 이게 볼이 좀 글러방해서 조금 약간 돌아다닌다. 이런 느낌은 조금 있었지만 만약에 비디오 판독을 했더라면 아웃이지 않았을까. 제가 비디오 판독관이었다면 아웃 줬을 겁니다. 근데 유지영 감독이 수비수한테 물어봤죠. 그러니까 수비수가 세입이라고 하니까 신호를 좀 보낸 것 같이 이렇게 좀 TV하면 아웃. 사실 이제 그러면 감독은 야수가 세입이다 그러면 비디오 판도 못합니다. 신청 못해요. 선수들이 판정해주세요. 이러면 감독은 거의 거절을 안 하죠. 근데 보면 이만큼 차이 나는데도 선수들 해달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그만큼 간절하니까. 근데 뭐 선수가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 감독이 그거 아웃이야 이렇게 바로 하기가 쉽지 않다. 또 1회였으니까. 경기 초반이니까. 나중에 또 쓸 기회가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잖아. 그렇습니다. 3승 이야기하겠습니다. 3승이 어제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옴모 선발 백정현 선수 살아나고 구자옥 강민호 피렐라 오재일 중심타선 폭발하고 오재일 선수 홈런 두 개 치고 피렐라도 홈런 치고 필승도 좋고 이승현 선수 6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이고 이승현 선수가 6가 3분의 1이닝을 던졌는데 탈삼진 10개. 벌써 신인왕 후보로 걸어온. 그래서 제가 관계자한테 뭐 신인왕 후보입니까 관계자가 야구부장 입닥쳐라. 시기상조다. 바로 얘기하네. 라이블리 선수 문제는 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그냥 뭐 야구자한테 완벽한 지금 확정된 그런 소스를 바로 던져주기 싫다는 그런 얘기까지도 들리는데 대체 외인 영입 가능성이 사실 높죠. 높은데 어떤 형식으로든 대체 외인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이블리 선수가 지금 회복을 해서 돌아올 가능성은 갈수록 희박해져 있다. 갑자기 지금 어 저 어깨 완전히 오케이 됐어. 이런 이야기는 아직 안 들립니다. 팀 내서도 보니까 선수가 표정도 어둡고 재활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면 마음은 떠났고 와도 문제니까. 일단 뭐 지금 대체 부분을 좀 찾고 있고 선수의 의지 문제도 있고 문제는 대상 선수 물색인데요. 고민이 많습니다. 대만도 리그가 중단됐습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브리검 선수는 원래 키움의 원소속 선수였으니까 시즌 초반이어서 데려오는데 큰 문제 없었는데 지금 대만은 전반기 60경기 후반기 60경기 치르는데 전반기는 좀 끝나야지 뭔가 나온다는 얘기도 들리고 미국 마이너리그 늦게 시작했죠. 투수도 없습니다. 미국도. 근데 지금 뛰는 선수들이 작년에 못 뛰었던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삼성은 마이너마에 계속 있는 선수가 아니라 지난해 메이저도 뛴 선수들까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고민이 깊어지죠. 그냥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빨리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수차례 강조를 하는데 아주 늦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만간 발표는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자에 한번 도와주십시오. 구독자 9만명 돌봐. 감사합니다.